지난 강좌에서 낱만의 패턴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턴 브러쉬를 사용하여 자전거 체인과 지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rushes panel 탭을 클릭합니다. 아트보드에서 체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Brushes panel로 드래그합니다. New Brush 대화 상자에서 Pattern Brush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Pattern Brush Options 대화 상자에서 Name에 Chain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hain으로 만들 오브젝트 패스를 선택한 후 Brushes panel에서 Chain Brush를 선택합니다. 자전거의 기어를 감싸는 완벽한 모양의 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아트보드로 이동합니다. 아트보드 상단에 양쪽 지퍼로 사용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 지퍼로 사용할 오브젝트는 위로 향하고 오른쪽 지퍼로 사용할 오브젝트는 아래로 향하게 만들어야 지퍼모양을 서로 맞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후드티의 지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에서 왼쪽 지퍼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Brushes panel로 드래그합니다. New Brush 대화 상자에서 Parent Brush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Parent Brush Options 대화 상자에서 Name에 Left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지퍼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Brushes panel로 드래그합니다. New Brush 대화 상자에서 Parent Brush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Parent Brush Options 대화 상자에서 Name에 Right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0을 눌러 아트보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왼쪽 파란색 선을 선택한 후 Brushes panel에서 Left Brushes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파란색 선을 선택한 후 Brushes panel에서 Right Brushes를 선택합니다. 후드티를 잠그는 지퍼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서 특정 형태를 패스를 따라 반복적으로 연결하고 싶을 때 패턴 브러쉬로 만들어 패스에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체인 모양과 지퍼 모양을 만들어 패턴 브러쉬로 저장한 후 원하는 패스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happy Buone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ps 구조 구ㅋㅋ 구조 구조 구조